가위드의 연결 가위드의 연결 가위드의 연결 가위드의 연결 가위드의 연결 간다간다 뿅간다 나의 연결 날 따라오라고 그렇지 좋아 애들이 날 다 따라와 무슨 피리 부는 소년도 아니고 좋구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이번 판은 여러분들에게 미드 피들 스틱 와 루시안 벌써부터 아부리를 터네 멋있는 친구인걸 자 어 뭐야 와 실화야? 와 하앗 하앗 아 침착이 아 그래도 다 잡았다 이거 어? 뭐하는 뭐하는 뭐하는거야 어? 아 살아 살아 아 죽었다 블라디랑 블라디랑 사이좋게 1킬 먹긴 했는데 어? 킹라카? 뭐야 미드 진이야? 튕겨라!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뭐야 누가 미드야? 어서오고 아하하 아하하 벌써부터 벌써부터 너무 치열한데 아하하 자 이번 판은 룬 살짝 특이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 뭐지? 그 뭐죠? 원래 집에 들었었잖아요 원래 집에 들었었는데 이번 판은 살짝 바꿔서 정미를 들고 왔어요 일부러 나 지금 공포 없는데? 빵! 나이스 저거 죽었다 아 굿 좋아좋아 네 정밀 들고 왔어요 아 어 이거 정밀 맞잖아 깜짝이야 정밀에 콩콩이 이거는 제가 사실 처음 드는 룬이거든요? 여태까지 한번도 안들었었던 룬이기 때문에 아마 좀 보시는데 좀 재미있을수도 있어요 재미없으면 말고 아 잠깐만 오 야 과감한데? 하하하 루시안 정글이여 왜 저걸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튕겨 아 까비 루시안 정글의 탑급 라인서업 실패인줄 알았는데 지들 그냥 저거 어 일부러 저렇게 한거래요 제발 아하 콩콩이 들어서 최대한 견제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었고 침착을 든 이유는 침착하고 최후의 격 들었거든요 하하하 좋았어 어 마나가 관리가 안되네 어어 하하하 잠깐 이거 살짝 위험하다 저도 얘 집 한 번 갔다 왔으니까 얘 집 한 번 갔다 왔으니까 지금 대포미니언 웨이브에 집 한 번 갔다 올게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쵸 어소비 대포미니언 웨이브여가지고 라인 크게 안 밀리거든 음 이거 사골이 짧아 이놈아 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사골이 짧다니까 늘 일 하네 예 엠병알 같이 가자 어 이러면 이득이지 왜냐 어차피 블라디가 킬 먹은게 아니거든요 어시스트만 먹었고 라인이 요딱으로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신짜우드 라인 클리어 생각보다 느리 아 강타 반칙 야 야 야 강타 반칙 야 네 이번판에 그 집에 있는 영리한 사냥꾼으로 안가서 총검을 가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아 지금 아 아 잠깐만 CS 못 봤는데 근데 님들 저거 왠지 킬각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얘 나 나 딱 모습 안보이니까 바로 숙네 이번판은 살짝 방향을 바꿔서 미드를 죽이기보다는 바텀이라던가 아니면 탑쪽 계속 죽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지금 같은 경우 내가 라인을 먼저 밀었으니까 한 번 아 아 아 아 아 얘들아 아 아 아 아 애들이 하나같이 다 날 따라와 주네 이거 제가 템 선택을 살짝 잘못했는데 어 잡았다 와 그걸 막타를 야 너 대단하다 와 그걸 막타를 칠 줄 알아 아 어 오 좀 대단한데 이 친구 좀 먹어본 손심인데 오 저걸 막타를 치네 스윙 평타 데미지가 몇이죠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나보다 나랑 좀 비슷할 텐 69인데 저걸 막타를 친마라 저건 리스펙 해줘야 돼요 솔직히 아 아 이거 빨대 1레벨이라서 좀 많이 아프긴 하겠다 아 으 어 어 어 우와 인생 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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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란한 인생 살고 있네 괜찮아 이거 어차피 빨대 조금 쓰면은 금방 차거든요 어 아 그리고 와 얘네 진짜 오래 버티긴 했다 좋았어 내가 마무리 지울게 친구 너의 의지를 너의 의지 아 아 나이스 좋아요 타 촤 라인까지 깔끔 블라디 나갔나 야 블라디 나갔나봐 블라디 6레벨인데 진미드 아 미드 차이 이거 안 보이는데? 이거 내가 봤을 때 블라디 멘탈 나갔거나 아니면은 튕겼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 멘탈 나간 게 조금 더 빠르겠죠? 이게 게임이 이렇게 되네 야 신짜오가 미드 올려나 보다 어 뭐야 블라디 있는데? 어 저 노래 제 아 아 아 아 아 아 탑 1차 밀렸구나 그대의 그림 바운드 아 아 이거 그거구나 마이웨이인가? 아닌 아닌가? 뭐지? 아무튼 일판 끝났죠? 게임 끝났는데? 뭐 할 거 더 없는데? 오픈이잖아 오픈이잖아 얘네 나 잡고 지금 정신 승리한 거 같은데? 네? 아 블라디 여깄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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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미가 없는 거임 그럼 나도 이제 슬슬 내려갈 때가 됐나? 블라디가 미드를 안 올라 그래요 멘탈 어? 또 너야? 아 아 진짜 징글징글하다 그만 좀 와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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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왠지 또 진짜 또 봇이야 또 봇 와 잠깐만요 이거는 가줄만하다 갈게 아 또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봇 블라디 지금 행복회로하고있는 것 같은데? 아 아 얘가 안오잖아 멍청아 왜 자꾸 핑 찍어 공포 사거리 니 이랑 똑같아 조용히 그리고 공포 1.25초 동안 니가 여기와서 때릴 수 있냐 루시아나 빌어먹을 놈아 아 얘네 또 나한테 왜 이래 뭐야 아 이렇게 한다고 다 죽여버려 조니아 두개? 누가 조니아 두개였어요? 조니아 아무도 안갔는데 마침 잘 나왔다 요 놈 아 맛있어 설마 죽냐? 죽었다 저거는 개 불쌍하게 죽어 뭐야 이거 쌍버프야? 에이씨 귀찮게 하고 있어 잠깐만 블라디님 거기서 뭐하세요 그거 내꺼야 지나가요 그거 내꺼야 아 맛있어 음 맛있어 누가 벌레야 너? 아 지금 저항상으로 봤을 땐 블라디가 제일 이상한 애인데 아 물론 무카무카가 좀 많이 죽긴 했는데 블라디미를 약간 진짜 행복해로 한다고 있다 귀엽네 내가 약간 예전에 저런 마인드는데 떨어질 애들은 떨어지는 거니까 나는 어차피 올라갈 놈이거든 그래서 어 잠깐만 아 아 아 아 이거 스틸 가? 와우 그리고 죽어 임마 아 아 아 방금 살짝 추했는데 추시하나 루하다 아 아유 어디서 벌레가 말을 하나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 네 안녕하세요 에이 설마 지겠스 나만 더 안 죽으면 이길 것 같긴 한데 제발 진짜 제발 착하게 살게 아 나이스 뭐야 아 파이크 블루 들고 있었는데 야 침묵이랑 빨대야 이 침묵이랑 공포야 이 놈아 못쓰겠지 더블 침묵에 야 이거 빨리 Q라도 써봐라 하이 어 지금 왠지 저기 상황 보니까 스윙이 여기서 지금 누워있잖아요 얘 지금 보니까 내가 봤을 때 궁 한번 썼는데 궁 써가지고 다이브 했는데 개 털린 거야 그래서 쪽팔려서 나갔다 인정? 쪽팔려서 나간 거 밖에는 방법이 없죠 쪽팔려서 나간 거 밖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이건 인정합시다 여기서 트리플 킬 터졌 터 여기서 터졌다 인정? 오 인정 오케이 저희 트리플 킬 해서 터졌다 저기서 블라디 멘탈 완전 나갔을걸요? 끝 아 이거 먹고 싶다 끝 아 이 판 너무 이지했구만 우리 어머니께 드려야지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미드 피들 스틱 VS 블라디미르 딜량 좋고 아우 저 블라디미르 아까부터 계속 시끄럽네 룬 특성은 콩콩이 빛의 망토 기민남 그리고 주문장렬 침착과 최후의 격 들고 왔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